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생님의 김승훈이에요. 드디어 기아 타이거즈가 드디어 꼴찌를 탈출했어요. 드디어 꼴찌를 탈출했고요. 어제가 됐죠? 지난밤 경기까지 3연승에 달렸고 박흥식 감독 대행체제로 5경기를 치렀는데 5경기를 치른 시점에서 일단은 두 시리즈가 위닝 시리즈가 확정이 됐어요. 하나이글스 대전원정 위닝 시리즈가 됐고 그리고 지난번에 롯데자이언츠하고 부산원정에서 3연패 당했었잖아요. 그때 성삼일이었는데 성주간에 3연패를 당했었는데 어쨌든 그때 3연패 이후 그때 3연패 이후로 그때부터 계속 하위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김기태 전 감독이 사퇴를 하고 한평에서 퓨처스 감독을 하고 있었던 박흥식 퓨처스 감독이 지금 타이거즈 1군 감독 대행을 맡고 있는데 이제 박대행 체제가 된 다음으로 근데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갑자기 그 첫 경기 이기고 그 다음 경기 지고 그 다음의 3연승이거든요. 네 욕심 같아서는 오늘도 좀 이겼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도 롯데라고 묻죠? 네 하여간 근데 사실 지금 이제 롯데하고 꼴찌 자리를 서로 바꿨는데 지금 뭐냐 케이티위즈가 꽤 높은 순위에 있어요. 그 케이티위즈가 꽤 높은 순위에 있고 네 그 다음에 하나이글스가 6위 6위였나? 음 하나이글스 아 케이티위즈 하나이글스 조금 중앙위권에 있고 지금 8위가 삼성 라이번즈더라 맞나? 제가 순위 좀 확인해볼게요. 욕먹을 수 있으니까 순위가 일단은 뭐 디펜딩 챔피언 SK 와이번스 1위고 두산베어스 2위고 3위 엔시다이어스 작년에 꼴찌였는데 엔시다이어스 지금 3위 됐고 4위 키우미어로즈 5위 엘지테인스 6위 하나이글스 7위 케이티위즈 음 맞네요. 8위 삼성 라이번즈로 그 다음에 이제 9위하고 10위가 기아다이거죠. 롯데자이언츠인데 사실 그래 삼성은 최근 몇 년 동안 그래도 한 6위 7위권으로 올라왔어요. 이제 리빌딩을 어느정도 해가지고 이제 김한서 감독 체제에서 리빌딩을 좀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 어쨌든 아직은 시즌 초반이잖아요. 케이티가 지금 이제 좀 그동안 뭐 선수 자원을 좀 음 좋은 자원을 모았는지 아니면 이제 작년에 작년에 이제 그 꼴찌를 탈출했잖아요. 케이티가 작년에 꼴찌를 탈출한 이후로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건지 음 뭐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하나도 작년에 3위를 했던게 글쎄요. 그 작년에 3위를 했던 정규 시즌 3위였던 것이 이게 약간 그 이게 약간 그거일까요? 뭣이냐. 작년 시즌에 그 3위를 했던게 작년에 너무 힘을 많이 썼던 걸까요? 일단 하나는 좀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그렇게 많이 쳐지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기아 타이거즈하고 롯데자이언츠 원래 좀 두 팀이 좀 상위권에서 서로 좀 그 뭐냐. 광주 부산 그 광주 부산 그 경전 더비를 좀 했으면 그래. 그 광부 더비를 좀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게 지금 현실이 아니죠. 지금 대개 꼴찌를 탈출하기 위해서 너무 치열하게 경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 성주반때 타이거즈가 3연패 당했을 때도 진짜 막 서로 그냥 역대급 경기를 펼쳤거든요. 막 한 진짜 막 몇 점 차로 벌려놨던 경기를 그걸 뒤집히고 지고 그 9회만 1시간 걸렸던 경기 있잖아요. 그런 경기도 있었고 사실 아까 경기도 그랬어요. 아까 경기도 한 그래 한 이제 6회 7회 딱 그 타이거즈가 이제 그 이제 롯데가 지금 원래 그 마무리 투수가 예전에 손승락 선수였잖아요. 손승락 선수는 이제 히어로즈 시절 때부터 그래도 마무리 투수로 좀 많이 그런 그 좋은 활약을 했던 선수인데 요즘 이제 롯데가 구승민 선수가 공이 좀 더 좋다고 구승민 선수를 마무리로 쓰고 손승락 선수 좀 더 편한 상황에서 던지게 좀 하고 있죠. 근데 오늘 손승락 선수가 역전을 당했었고 근데 이제 그래서 한 6,7회때 리드 잡아놓고 그대로 끝날 줄 알았어요. 또 동점을 허용하듯 9회 말 2,4 만루에서 만루 찰스를 난리대요. 프레스턴 터커가 아직은 약간 좀 적응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제레미 헤즈베이커하고 달랐던 거는 헤즈베이커하고는 달리 첫인상이 좋았어. 터커는. 그래서 아직 좀 기회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터커는 좀 더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좀 타격감이 올라오는 기회를 좀 기대를 해봐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9회 말에 2,4 만루를 늦추고 10회에 다시 2,4 만루가 됐어요. 10회에 다시 2,4 만루가 됐을 때 이번엔 그래도 한승택 선수가 그 뭐냐 한승택 선수가 끝내기 한탈을 때렸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기아에 또 포수자원 한 명이 그 우투자타 포수 한 명이 있더라고 김민식 선수 말고 그 선수가 거의 아마 연장전 안 갔으면 아마 그 선수가 수은 선수였을 거예요. 연장전을 갔기 때문에 한승택 선수가 수은 선수가 됐는데 그 첫 타석에서 데뷔 최초 첫 홈런이 나왔다고 하죠. 데뷔 첫 홈런에 그리고 통산 두 번째 홈런은 또 역전 홈런이었죠. 그래가지고 그날 혼자서 혼자서 4타점을 냈어. 혼자서 4타점을 내면서 되게 활약을 막 했는데 이제 김민식 선수가 복귀하면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김민식 선수가 운뚜 좌타죠. 그래서 이제 원래 김민식 선수하고 한승택 선수하고 이제 좀 플래툰 시스템이었는데 아마 그 타이거즈 포수에 플래툰 시스템이 약간 붙길 것 같아. 하여간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꼴찌를 벗어났는데 아직 롯데하고 반경기 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롯데하고 경기를 스윗까지 하면 이제 조금 약간 벌려놓고 이제 윗순위로 올라갈 기회를 붙이는 건데 기껏 위닝해놓고 오늘 또 지면 다시 꼴찌가 되죠. 하여간 그 그 KBS에서 경기가 연장전 갔을 때 끝나기 전에 이런 스포츠뉴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목이 뭐였냐면요. KBS 스포츠뉴스 민망하게 치열한 탈골지 전쟁 민망하게 치열해 이거 제목 선정 누가 한 거야? KBS 기자 누구였지? 이거는 앵커가 보도한 건 아닌 거 아니에요. 제목은 앵커가 안 정해요. 스포츠뉴스에서 하여간 KBS 스포츠뉴스에서 민망하게 치열한 탈골지 전쟁 이러고 했길래 사실 그것 때문에 일단 좀 그 빡쳤고요. 그거 한 번 빡쳤고 어 신범수 선수 네 그 신범수 선수가 그 뭐냐 홈런트 2개 찼죠. 뭐야 그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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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암들을 찬양하더니 9900K를 꼈어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기아가 꼴찌를 탈출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박흥식 대인체제로 5경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5경기를 치는 시점에서 은퇴한 임창용 선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임창용 선수가 작년 가을에 방출이 됐었죠. 방출되고 이제 소속팀을 못 찾아서 은퇴를 했는데 이제서야 이제 김기태 정감독이 울려나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 한국스포츠통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이제 임창용 선수가 원래 그 FA 자격이 됐거든요. 근데 임창용 선수가 2017년 끝나고 원래 FA 행사 안 했었어요. 근데 작년에도 지난 가을에도 FA 행사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보통 FA 행사 안 하면 1년 재기약이잖아요. 그 그래서 구단 측에서 불렀는데 조기현 단장이 우리하고의 인연은 다른 것 같아. 현장과 협의해서 결정된 상황이니까 방출하겠다. 근데 이제 그 임창용 선수가 진짜 나는 그 톡 열심히 활약했는데 재기약할 줄 알고 갔더니 방출이라니까 멘붕이라서 할 말이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다잖아. 잠깐만요. 그 가격 얘기 좀 이따가 할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임창용 선수가 작년에 시즌 초반에 마무리였죠. 시즌 초반에 마무리였고 근데 6월에요. 수원 KT 위즈 원정 때 그때 헥터도엘씨가 8이닝을 던졌어요. 자 3점차 리드에요. 임창용 선수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몸도 안풀던 김윤동 선수가 올라온거야. 그러니까 이제 임창용 선수가 딱 한번 김기태 전 감독하고 면담을 한거에요. 면담을 했는데 근데 이제 김기태 전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나랑 해보자는거니? 네 나랑 해보자는거냐? 그래가지고 임창용 선수는 아우 감독님이 시키는대로 할게요. 아무때나 나가러가면 장담맞추기 어떻게 장담맞춰요? 하는거야. 그러니까 좀 리듬은 좀 맞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김기태 전 감독님이 아니 감독이 그래? 방출시켜줘? 트레이드시켜줘? 하다가 자리가 없으니까 2군로 내려오는거야. 응. 그러니까 원래 그 시즌 초반에 원래 김세현 선수가 마무리를 시작했다가 그 김세현 선수가 근데 항암치료하고 있는거 아시죠? 그래서 마무리 탈락했구요. 그래서 이렇게 임창용 선수 그래서 나름 잘하고 있었는데 경험이 많았으니까 근데 6월에 갑자기 김인동 선수를 이제 마무리를 쓰기 시작하는거에요. 몸도 안풀었는데 그러니까 임창용 선수가 미리 얘기도 없었던거야. 그 경기에서 그러니까 그 경기 때 김기태 전 감독이 장용아 오늘 마무리 세이브 상황 되면 윤둥이가 나갈거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야 됐는데 얘기를 안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방출이 됐어요. 그 근데 문제는 근데 6월 3일에 임창용 선수가 그 뭐냐 2이닝 38골을 남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6일 현충일의 그 낙경기였어. 그러면 이게 연투문제도 있고 2이닝관리 문제도 있고 해서 구원투수는 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임창용 선수를 불펜에서 몸풀게 안시키고 쉬라고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불펜에서 몸을 풀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제 4점 차로 벌어졌었으면 임창용 선수가 안 나와도 어 그래 세이브 상황이 아니니까 나만히고 딴 선수를 올렸겠지 하고 이해를 했겠죠. 세이브 상황이었잖아. 3점 차 세이브 상황이었잖아. 어쨌든 음 그 다음에 그 다음날 그 다음날엔 김윤동 선수를 8회에 올리고 임창용 선수를 9회에 올렸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갔다 하는 거야. 응 그리고 임창용 선수 그 다음날 2군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임기준 그 김윤동 선수도 어깨가 망가졌고 그 다음에 임기준 선수가 그 마무리를 받다가 6월 말에 윤석민 선수가 복귀했었죠. 근데 그 그 윤석민 선수가 한 달 정도는 괜찮았어.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어깨 수술하고 재활했던 선수다 보니까 9위가 왔다갔다 했죠. 그리고 이제 7월에 임창용 선수가 복귀했는데 임창용 선수가 이때 9원 투수로 복귀를 한 게 아니고 선발로 복귀를 했어요. 그리고 시즌이 끝날 때까지 선발을 던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감독님이 화를 풀고 내가 전에 선발을 했었으니까 선발로 썼겠지. 근데 선발로 해놓고 그 다음에 가을에 바로 방출시킨 건 이건 감정적 보복이냐 약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임창용 선수가 40대 초반 약간 그런 나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제 김기태 전 감독이 KBO 리그 그 팀들 감독들 중에서는 그 조금 젊은 편이에요. 그 조금 젊은 편인데 감독들 중에서는 조금 젊은 편인데 약간 그러면 이제 임창용 선수하고 나이차가 아마 몇 살 안 날 거예요. 뭐 아마 감독과 선수 사이가 아니었으면 형 동생의 사이일 수도 있어. 말 그대로 형님 리더십이라고 리더십이라고 하는 자칭을 하죠. 자 어쨌든 김기태 전 감독은 베테랑 선수를 끌어앉지 않은 그러니까 베테랑 선수에 대한 예우가 좀 시원치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일단은 그리고 일단은 그래서 그때 여론이 좋지 않았고 이제 팬 패스트가 있어요. 호랑이 한마당이라고 시즌이 끝나면 이제 호랑이 한마당이 있는데 그 호랑이 한마당 때 일부 팬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진짜 김기태 전 감독 그 태진 위원회인가 뭐 하여간 그 카페는 그 그 카페는 약간 너무 급작스럽게 생겼고 제대로 준비도 안 됐고 그 진행 과정도 좀 약간 좀 욕먹을 수준이어 가지고 하여간 그래서 좀 흐지부지 됐었는데 결국 올해 뭐 김기태 전 감독이 물러났죠. 음 그래서 그 투수운영이 너무 오락가락했던 거야. 그러니까 보직을 만약에 바꿀 일이 있으면 좀 이제 역할이 바뀌면요. 경기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경기를 준비하기 위한 시험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선발 투수로 준비하려면요. 경기를 던진 경기에서 공을 던진 다음에 한 3-4일을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으로 나오고 선발로 나오려면 최소 3일을 쉬어야 되고 선발로 나오게 되면 최소 4일을 쉬어야 돼요. 그리고 뉘현진 선수는 보통 4일에서 5일을 쉬죠. 그러니까 좀 충분하게 얘기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아 성격이 둘 다 비슷했다. 구구절절한 해명보다는 그냥 묵묵한 보스형 기질이다. 그렇죠. 임창용 선수도 약간 타이거즈 출신이다 보니까 그 타이거즈 출신들이 약간 궁기들이 좀 세요. 똥궁기 하여간 계속 그렇게 된건데 그래서 좀 이해관계 문제라기보다는 좀 더 대화를 해보았으면 어땠을까 좀 그랬던 생각이 들어요. 음 하여간 뭐 김기태 전감독 어쨌든 물러났고 지금 뭐냐 타이거즈 타이거즈 6연승하고 아니 6연승이에요. 타이거즈 지금 5경기에서 4승 1패하고 3연승하고 뭐 지금 분위기 좋으니까 일단은 이 건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주저 illes 1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